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출범식을 시작으로 70일간 전개되는 희망2016 나눔 캠페인에서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의 나눔 목표역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구 250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된 사랑과 배려의 DNA를 일깨워 작은 기부를 직접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대구의 나눔 온도가 100도 씨를 훨씬 넘어 뜨겁게 끌어넘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나눔의 DNA 이 DNA가 우리 세계 기록문화에서 한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웃들을 위한 작은 사랑의 나눔 실천이야말로 우리 대구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